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영상에서는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 코시 적분 공식이라고 불리는 정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우리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코시 구르사 정리가 챕터4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루는 코시 적분 공식은 아주 아주 중요했던 정리인 코시 구르사 정리의 간단한 응용이긴 합니다. 근데 복수 적분을 할 때 실제로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를 적분할 일이 많고요. 이럴 때는 적분 값이 0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코시 구르사 정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적분 값이 0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많으니까 코시 적분 공식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고 예제들을 좀 봐봅시다. 슬라이드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코시 적분 공식의 명제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첫 세 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코시 구르사 정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도메인 D가 있고요.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C라는 심플 클로스트 칸토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F가 C 위에서 그리고 C 내부에서 어넬리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 세팅 똑같아요. 도메인이 있고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이런 커브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가 C 위에서 그리고 C 내부에서 이거 어넬리틱입니다. 코시 구사 정리만 똑같죠? 자, 딱 하나의 컨디션이 더 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점, D0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즉, D0가 C의 경계에 있으면 안되고요. C 내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면 우리가 F, D0를 다음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코시 적분 공식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만 알고 있으면 적분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좀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경계에서의 C에서의 함수값을 안다고 쳐요. 여기에서의 F, D. 그럼 여기다가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적당한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C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더해요. 다 더했어요. 그리고 2파이 아이로 나눴어요. 그러면 F, D0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 D0값은 경계의 값을 알면 C에서의 함수값, C 위에서의 이런저런 함수값만 다 알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코시 적분 공식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1변수 미분 가능한 함수 혹은 2변수 미분 가능한 함수, 수학 1, 수학 2에서 다뤘던 함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A부터 B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중간에 어떤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몰라요. 이상하게 생겼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2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파란색 영역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경계에서 함수값을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죠. 함수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몰라요. 하지만 복수 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복수 함수는 이렇게 C라는 커브에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치의 제로에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C의 내부점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녹색 점의 함수값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점의 함수값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G-G0가 달라지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여기도 알 수가 있어요. 즉, 경계를 따라가면서 C에서의 함수값을 전부 안다고 싶시다. 곡선에서의 함수값을. 그러면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전부 알 수 있다. 가 코시 적분 공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수트에서의 이변수 함수도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내부에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복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제들을 보기 전에 이 코시 적분 공식의,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한 따름 정리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코시 적분 공식을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전혀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아주 특별한 C를 딱 하나 잡은 것 뿐입니다. 뭘 잡았을까?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요. 이 G0가 있다고 칩시다. 어넬리틱이니까 스몰 레이보드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R이 되게 조그만하면 이런 원 위에서도 그리고 원 안에서도 전부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 C를 이렇게 늘 하듯이 G0에다가 E의 IT를 더해준 거예요. T가 0부터 2파이까지. 반지름이 좀 작게. 그래서 R, E의 IT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G0 주위에 조그만 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쓰면 그냥 이게 F, G예요. 그다음에 G-G0로 나눠야겠지. 그게 E의 IT예요. 맞죠? 얘를 미분해야지. I, E의 IT네요. 그리고 F, G가 들어가야 되니까 G0 플러스 R, E의 I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얘의 0부터 2파이까지의 적분을 2파이의 I로 나눈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I, I 사라지고 E, IT 나오니까 각각 나누니까 이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따름정리원은 그렇게 우리가 엄청 많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리를 아주 아주 특별한 곡선에 대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 G0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싶다고 쳐요. 물론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G0 주위에서 반지름 R인 원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바퀴를 걸어요. 한 바퀴를 걸으면서 함수값들을 전부 구하고 G-G0들은 다 똑같으니까 R이잖아요. 따라서 평균을 내요. G0에서의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진 점들에서의 평균을 내면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정리와 따름정리를 보면 주위에서의 함수값을 알면 내 함수값이 나오네? 특히 따름정리 원의 철학을 생각을 해보면 G0 주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함수값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이 파일로 나눴더니 그 함수값이 나오네? 따라서 얘를 코시 접근공식, 특별히 따름정리 원 혹은 일반적으로 CRLM 원까지를 우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있는 함수값들의 평균이 G0의 값이니까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정리 원 물론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 이제 다루는 함수 중에는 그냥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C 굳이 체크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코시 구르사나 엔타이데리버티브의 따름정리와 똑같은 형태로 한번 써봤습니다. D가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해봐요. 그리고 F가 언엘리틱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C가 그냥 클로스트 커브고 G0가 C의 인테리어 안에 있다고 싶시다. 그러면 FG0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리 원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따름정리 원, 투가 중요하진 않아요. 정리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가끔씩 편하게 쓰려고 조금 더 부분적인 케이스들을 그냥 따름정리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예제들 보고 나면 조금 감이 좀 올 겁니다. 첫 번째 예외입니다. G0는 2를 포함하는 임의의 심플 클로스트 커브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적분을 구해라. 이거 코시 적분 공식의 형태에 따르면 여기 분자를 F라고 놓으면 그냥 바로 2파이 I 곱하기 F의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2파이 I 곱하기 E의 제곱이었어요. 적분이 산수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적분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단순하게 이런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싶다고 쳐요. 물론 이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G-2분의 I 분의 G의 3승 나누기 2 빼기 3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I 중심이라는 게 명백해 보이죠. 따라서 이거 2파이 I 곱하기 F의 2분의 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F가 뭐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이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 됐는데 단순 계산은 그냥 한번 해볼까요? 뭐 2파이 I 곱하기 어... 마이너스 16분의 I 빼기 3인가? 따라서 얘는 8분의 파이 빼기 6파이 I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얘기였어요.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예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뭔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자, 함수가 있어요. 이 전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을 다 찾아 봅시다. G가 플러스 3이면 안 되네. 마이너스 3이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I이어도 안 돼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 세 개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나머지 복소평면상의 모든 세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왜? 인타이어 펑션 나누기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어넬리틱 펑션 나누기 어넬리틱 펑션이니까. 맞죠? 적분을 해야 되는 곡선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2인 곡선 별 말이 없으면 우리 항상 파지티브 오리엔티드 즉 반식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 적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복잡하게 나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빨간색 영역 안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예요. 마이너스 I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묶어서 얘를 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곡선 C 반지름 2인 1이랑 그 내부에서는 어넬리틱 합니다. 바깥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긴 하지만 코시 적분 공식 코시 구루사정기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맞죠?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단순히 E 파이 I 곱하기 F의 마이너스 I 얘가 답입니다. 이 다음엔 단순한 복소수 사칭 연산이네. 곱하기 어디 보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마이너스 10분의 I네요. 따라서 5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쉽죠? 네 번째 이제는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곡선을 4개를 한꺼번에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을 C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C2라고 하고 뭐 이 세 번째 곡선을 C3 이 네 번째 곡선을 C4라고 합시다. 역시 별말이 없으니까 전부 다 카운터클라고 하죠. 반식의 방향이에요. 자 C1을 따라서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C1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내부에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1밖에 없으니까 1만 분리를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1만 분리를 해줬어요. 나머지는 몰아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F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거의 명백합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는 해요. 상관없어요. C1 안에서는 전부 해석적입니다. 따라서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보면 뭐 2파이 I 곱하기 F1이겠지. 끝. 2분의 2니까 1이네요. 따라서 2파이 I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2를 적분하면 이거 볼 곳도 없이 2파이 I예요. 왜? C1과 C2의 관계를 잘 살펴봅시다. C2를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C1에서 C2로 이렇게 살살 움직일 때 우리가 그 C1에서 C2로 움직이는 영역 안에서는 함수가 전부 해석적 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왜? 전체 함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말고는 전부 다 해석적이니까. 따라서 C1을 C2로 해석적인 부분만 따라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이런 그 설명을 워낙 많이 쓰니까 얘를 이제 다른 정리처럼 해놨어요. Deformation of Path에 의해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C1에서 C2로 해석적인 부분만 따라서 이 패스를 패스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디포마 할 수가 있으니까 C1에서의 인테그레이션과 C2에서의 인테그레이션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3를 따라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본질적으로 C1과 똑같습니다. 함수가 문제가 되는 점 미분이 불가능한 점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특별 취급으로 해줘요.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묶어줍시다. G-1 분의 G제곱 플러스 1으로 문제 없네요. 자 또 어떻게 할지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함수는 뭐 물론 이래서 미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즉 이래서 해석적이 아니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C3 안에서는 해석적입니다. C3 내부 C3의 경계에서는 해석적이에요. 맞죠? 따라서 얘를 코시 적분 공식을 사용을 하면 그냥 2파이 i 곱하기 G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파이 i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한 함수가 나왔다고 긴장하지 말고요. 저렇게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걸 잘 뽑고 나머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넬리틱 펑션으로 다 몰아넣는다 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C4의 대안적분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0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점들 에서 전부 다 함수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즉 어넬리틱이잖아요. 따라서 챕터 4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코시 구르사 정리에서 볼 것도 없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C를 따라서 적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G0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가정 C 내부에서 함수가 전부 해석적이에요. 따라서 C를 이렇게 살살살살 줄이고 나면 이렇게 C라는 곡선을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 적분을 잘 할 수 있는 반지름 로짜리 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C로 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별 문제 없죠. 따라서 우리가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F가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따라서 델타가 있어서 이 G랑 G0가 델타만큼 가까우면 함수값의 차이도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의 정의를 그냥 단순히 써봤습니다. 우리가 이 C로를 저 옆에서 정의한 것처럼 반지름이 G0고 아니지 반지름이 로고 센터가 G0인 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말 없으면 파시티브리 오리엔티드 즉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리고 로가 충분히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ML 인유퀄리티 쓰기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F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항상 해석 개론 같은 데서 하던 작업으로 G0 먼저 그 다음에 G와 G0에서의 차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는 전부 다 C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우리가 C에 대해서 F를 G-G0로 나눈 것을 적분하고 싶어요. 얘는 디포메이션 오브 패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C를 C로로 이렇게 살살 바꿀 때 주황색 영역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전혀 없었으니까 C로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첫 번째 두 번째 함수들의 합으로 썼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을 첫 번째 두 번째 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FG0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겠네요. 두 번째 C로에 대해서 G-G0분의 FG-FG0의 DG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적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을 두 적분으로 나눠 쓰고 나면 이 첫 번째 적분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2πi 였어요. 맞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C를 따라서 F로 적분한 것 빼서 첫 번째로 빼요. 즉 2πi 곱하기 FG0를 뺐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두 번째 적분만 남으니까 G-G0 여러분의 FG-FG0 에 적분 이랑 값이 같겠습니다. 우리 항상 적분의 값을 근사할 때는 ML 인위퀄리티를 씁니다. 한번 근사를 해봅시다. 이거 G랑 G-G0가 가까우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요. G-G0는 이 거리니까 크기가 로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M은 아니지 길이는 정확히 로지 따라서 M은 로분의 입실론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게 M이에요. L은 반지름이 로인 원의 길이에요. 따라서 2파이로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파이 곱하기 입실론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뭘 하는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죠. 입실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값의 차이는 2파이 곱하기 입실론보다 항상 작다. 얘기를 했어요. 2무의 입실론 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절대값이 0인 겁니다. 즉 2파이 i로 나누면 코시 적분 공식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봤던 다양한 증명들에 비해서 증명이 훨씬 간단하네요. 코시 적분 공식의 똑같은 세팅에서 우리가 fg0을 구했어요. fg0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f의 미분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의 미분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f의 nth derivative 가 잘 존재한다. 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적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석적이면 그 점에서 이무의 n에 대해서 n번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조금 엄밀한 증명은 물론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증명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증명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코시 적분 공식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를 따라서 g-g0 분의 fgdg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억하기만 위한 거고 formal proof가 아닙니다. 양변을 g0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 했어요. 그러면 여기 g0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g-g0 제곱 g0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고요. 2파이 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거 한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g0에 대해서 그럼 2파이 분의 어디 보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랑 없어지니까 2만 남고 그리고 g-g0 의 삼성분의 fgdg 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번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3 곱해지고 마이너스 g0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하면 g0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세번째까지만 쓰면 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식이 g0에 대한 포멀 데리버티브로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암기를 할 때 통용된다라는 거고요. 엄밀한 증명은 아닌 겁니다. 여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분에 대한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를 증명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예제들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c1이 그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1 c2는 중심이 5고 반지름이 1인 1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1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분해라. 하지 뭐. 위에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n이 3인 형태네요. 맞죠. f는 ez의 지수함수를 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n이 3인 형태예요. 따라서 3팩토리얼 분의 2파이 i 곱하기 f를 3번 미분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야. 6분의 2파이 i 에다가 2, 4, 8 이 곱해진 거죠. 따라서 이게 3분의 8 파이 i 가 답이 되겠습니다. 적분이 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소함수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c2를 따라서 적분해 봅시다. 할 것도 없어요. 예, 0입니다. 왜? 코시구르사 정류에 의해서 c2 내부에서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친 이 함수가 언엘리티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c 그 이번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똑같습니다. 이 전체 함수가 c1의 내부에서는 모두 해석적이에요. 왜? 이 파란색 함수를 생각하고 복소평면을 그려봅시다.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5예요. 그런데 우리의 적분 곡선은 단위원 유니서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빨간색의 경계와 내부 내에서는 g-5분의 g제곱이 전부 다 언엘리틱이잖아요. 따라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답은 무조건 0입니다. 코시, 구루사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예제. 물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그냥 n이 0인 경우네요. 따라서 이 n이 0인 경우는 그냥 앞에 있던 코시 적분 공식과 완전히 형태가 똑같습니다. n이 0일 때는 뭐 이 함수를 f라고 생각을 해서 2파이 i 곱하기 f의 어 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맞죠. 즉, 2파이 i g제곱이라는 함수에 g는 5를 넣으니까 25 50인가 50파이 i 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단순하죠. 자, 세 번째 예제도 봐봅시다. 이거 c1일 때는 안 썼어요. 왜? c1일 때는 적분하면 0이니까 1번, 2번에서 다 한 예인데 굳이 쓸 필요 없겠지. c2에서 적분을 해봅시다. 이것도 뭐 식만 쓰면 되겠네. n이 2인 케이스입니다. f는 예에요. 따라서 n이 2니까 g제곱의 미분에다가 g는 5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 2g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20인가? 20파이 i 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마지막 예에 봐봅시다. 우리 이거 뭐 어차피 다 할 수 있긴 한데 그 코시 인테그룹 포뮬라로 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사용하는 게 더 빨랐어요. 자, z가 1이면 아니지. n이 1이면 그러면 2파이 i 코시 적분 공식에 의해서 2파이 i 1이라는 함수에다가 g는 제로를 넣은 거예요. 따라서 2파이 i에요. 맞죠. n이 2 이상이면 물론 2파이 i 나누기 n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을 n-1번 미분한 건 함수값이 0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무조건 0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그냥 괜히 복잡한 코시 인테그룹 포뮬라를 써서도 한번 얻어봤습니다. 4번 아주아주 여러 번 했던 예제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을 쉽게 쉽게 한번 해봅시다. c를 따라서 이렇게 g0가 있을 때 g0에서의 미분값을 c를 따라서 적분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어요. n이 1일 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c를 생각을 하는 대신에 앞에서의 코시 인테그룹 포뮬라의 증명처럼 c에서의 적분을 디포메이션 오브 패스를 사용을 해서 c로의 적분으로 즉 원의 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c 대신에 c로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앞에서처럼 c를 c로라고 합시다. 그래서 로는 지금 하나에 딱 고정이 돼 있는 숫자예요. 맞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델타 g가 충분히 가까우면 즉 d0를 뺀 것 나누기 델타 g 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미분 가능의 정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이고 싶은데요. 우선 이거 코시 적분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통인 항은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써봅시다. 얘잖아요. 따라서 g0 플러스 델타 g라는 점에 대한 코시 인테그룹 포뮬라를 써야겠습니다. 따라서 c를 따라서 g 마이너스 g0 플러스 델타 g 분의 fg dg 빨간색을 그대로 쓴 거예요. 주황색 또 한번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시 인테그룹 포뮬라를 쓰면 g 마이너스 d0 분의 fg dg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거의 비슷한데 분모만 다르네요.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통분을 하면 뭐 새로 나오는 게 델타 g니까 델타 g 델타 g 약분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파이 i 분의 1 곱하기 인테그레이션 통분이니까 두 개를 다 분모에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 어차피 둘의 차이는 델타 g니까 약분이 돼서 사라졌고요. 남는 것은 fg dg 밖에 없었습니다. 자 문제 없죠. 우리가 이 연두색 네모 친 것에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star라고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이 이 코시 적분 공식에서 n이 1일 때 값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star가 delta가 충분히 작아지면 저 코시 적분 공식에서 나오는 식을 그대로 써봅시다. c를 따라서 첨자 c는 귀찮으니까 우리 쓰지 맙시다. n이 2일 때 이 식 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차이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생각을 해줘야겠습니다. 맞죠? 예 한번 봐봅시다. 그냥 뭐 위에서 우리가 저 첫 번째 star를 좀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star랑 우리가 빼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겹치네요. 예 예 겹치고요. 예 예 겹칩니다. 나머지 것들 우리 늘 하는 것대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 이제 g 마이너스 g 제로 빼기 delta g 곱하기 g 마이너스 g 제로 제곱 이고요. 위에는 둘의 차이니까 delta g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fg 곱하기 delta g dg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서 그린 세팅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목적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 그냥 이게 항상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delta g 가 0으로 가면 작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delta g에다가 조금 특별한 조건을 한번 줘봅시다. 지금 저 그림을 좀 확대했어요.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 똑같은 색으로 그립시다. 중심 g 제로가 있습니다. 맞죠? delta g가 충분히 작아서 그래서 이 점은 이 차이가 delta g이고 이 점 자체는 g 제로 플러스 delta g에요. 위에 그림을 조금 확대한 것 뿐입니다. 충분히 작아서 0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작아서 이게 그 반지름 로의 반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없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보다 작아질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이 반보다 작아질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크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상수는 그대로 나오겠네. 우리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그냥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delta g가 0으로 갈 때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뭐 적당한 조건 넣어서 충분히 작아진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는 ml 부등식을 한번 써봅시다. 얘는 뭐예요? g 마이너스 g 제로의 크기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맞죠? 써봅시다. 로 제곱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이 g 마이너스 g 제로는 반지름인데 거기에서 delta g 만큼의 차이를 뺀 거니까 이 g 마이너스 g 제로는 크기가 로 delta g는 크기가 2분의 로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2분의 로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따라서 맥심한 값이 2분의 로니까 분모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연속함수니까 이 녹색 영역 즉 이 컴팩트 원 위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그 최대값을 k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없겠네. 델타 g는 어쩔 수 없어. 그대로 써.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정의를 안 한 값 k가 있겠네요. k를 그 맥시멈 오브 fg g가 c일 때 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문제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전부 합쳤더니 얘가 m이었어요. l도 써야겠습니다. l은 뭐지? 그냥 길이가 로 그 반지름이 로인 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2파이로네. 따라서 얘를 전부 정리하면 어 로 로 약분 되고 로 제곱분에 2파이도 약분 되니까 로 제곱분에 2k인가 곱하기 델타 g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처음에 우리가 로는 픽스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고정된 작은 숫자입니다. 그 로가 픽스가 된 다음에 그 저 녹색 원 위에서 최대값을 찾았으니까 k도 그냥 고정된 숫자예요. 따라서 얘는 고정된 숫자고요. 델타 g는 이제 뭐 충분히 작기만 하면 얘가 다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델타 g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겠습니다. 즉 우리의 주장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주장 델타 g가 0으로 가면 이 미분의 정의에서 만족하는 이 스타가 극한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극한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이 연두색 동그라미로 간다. 즉 n이 1일 대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이 1인 케이스에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f'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f'에 대해서도 미분 가능하다. f'에 대해서 n이 1일 때를 쓰면 f의 triple prime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g0라는 점에서 언넬리틱이면 뭐 한 번 미분 가능하다. 한 번 미분 가능하면 주의해서 무한 번 미분 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포뮬라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해야 되긴 하지만 n이 1일 때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하면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증명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증명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코시 구르사 정리의 간단한 응용인 코시 적분 공식 을 증명을 했습니다.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위분에 대한 형태도 증명을 했어요. 증명은 이제 뭐 앞에 나왔던 코시 구르사보다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시 구르사를 꼭 썼고요. 또 ml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해서 적분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ml 이니퀄리티가 굉장히 간단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복소적분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적분값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들을 한 번씩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엄청나게 이상한 적분이 아닌 상당히 많은 적분을 공식을 사용을 해서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적분 문제인데 코시 적분 공식을 쓰면 적분을 하는 대신에 함수의 미분을 하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 코시 적분 공식의 다양한 응용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적분에 대한 복소적분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을 하고 아주 아주 간단한 이론 몇 개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